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간은 8시 58분 8시 58분 이고요 눈이 다 가려버렸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자 《중공사회의 소리》 《중공사회의 소리》 《중공사회의 소리》 《중공사회의 소리》 음악의 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러D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싶은 21의 노래 《Mitch James》 항상 이렇게 라디오 하면서 좋은 노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모자 더 꼬여야겠다 여러분 라디오 중에 런쥔 전화 왔어요 받을까 말까? 받아줄게 다시 전화 걸었는데 안 받네 뭐야? 뭐야? 라디오 어디 뭐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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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쥔이 고마워 런쥔이 첫 번째는 38 저는 2021년을 맞이해서 명상해보려고요 해보세요 좋은 거예요 87 새해지만 집에만 있어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너무 심심해요 유유 러디는 정말 심심할 때 어떻게 하나요? 저는 정말 심심할 때는 계속 뭐 해보는 거죠 재미없으면 또 다른 거 하고 재미없으면 게임하러 가고 게임도 재미없으면 영화 보러 가고 영화 재미없으면 드라마 보고 드라마 재미없으면 밥 먹고 밥도 재미없으면 자야죠 이 하루 보내야죠 이 하루 재미없는 날이라서 그냥 이 하루 더 길게 만들지 맙시다 그냥 자는 게 나아요 네 러디 안녕하세요 애천자 이에요 저의 올해 계획은 한 달에 책 한 권 이상 읽기예요 올해는 꼭 이 계획을 지킬 거예요 와우 이거 진짜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저도 요즘 책 읽고 있거든요 책 읽는 걸 약간 뭔가 음 knowledge 받을 수 있는 거라 사람은 진짜 죽을 때까지 항상 배워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거기 맞지 네 맞아요 신유관람 신유관람 아 맞네? 세뇌네 세뇌네 기다리자 제 라디오 게스트 안녕하세요 마쌤입니다 반가워요 오늘 너무 제가 대충하고 와가지고 괜찮아요 저도 대충하고 왔어요 지금 뭐 나 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아 오늘 보라 아니지 내가 잘못 기억한 거 아니지 나도 대충하고 왔어 엔시티 뭐 뭐지 릴레이 캠 1인 24시간 1인 1시간 대박 그럼 한 달 찍는 거 아냐 거의 1인 1인 1시간 1인 1시간 아 1시간 2시간 23명 아냐 네 23명 여러분 이거 2시간 아 이번에는 TMI 오늘의 안녕하세요 귀여운 러디 잘생기고 복근도 있는데 귀여운 러로의 짱 펜 ㄱ 누나예요. 감사합니다. 누나는 출근할 때 주로 버스를 타요. 그런데 너무 춥거나 비가 많이 올 때는 같은 동네에 사시는 회사 부장님께서 항상 연락을 주세요. 굳은 날은 출근길이 힘들다고 태워주시겠다고 연락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즘 편하게 출근하고 있어요. 너무 잘 챙겨주셔서 보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에 한 번은 치킨 쿠폰을 드렸는데 계속 거절하시더라고요. 러러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을 잘하는 것 같은데 누나는 그러지 못해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러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답을 그냥 정말 일 잘 마무리하고 부장님? 부장님인가? 네. 부장님한테 잘해주고 부장님이 뿌듯할 거예요. 아마도. 왜냐면 선물 사면 거절하시잖아요. 그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오은지입니다. 저는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지만 부모님께서는 제 꿈을 반대하십니다. 부모님은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시고 제가 의학 드라마를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십니다. 제 고민은 제 꿈을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철러 앤 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의사 되고 싶고 그런 꿈이면 증명해 줘야죠. 그렇죠. 증명해 줘야죠. 50X님 러디 저는 새해에는 요가 열심히 해보려고요. 하고 나면 개운하고 좋은데 매번 정해진 시간 없이 홈트로 하다 보니 백몬은 날이 많은 것 같아요. 문자 읽히면 러디 앞에서 다침하는 거니까 아마 더 잘 지킬 수 있겠죠? 네. 잘 지키세요. 화이팅. 할 수 있어요. 76X님 안녕하세요 러디. 정우예요. 정우? 정우 형? 저는 이번 새해에 인물화를 진짜 많이 그려보고 싶어요. 미술은 제 징로이자 취미라 배우지 않은 분야는 독학 중인데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밤부터 매일매일 러러를 그려보려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를 그리니까 잘생기게 그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0X님 안녕하세요 새해에도 여전히 귀여운 러디 저의 새해 습관은 필사하기랍니다. 좋은 책을 읽거나 시를 보면 직접 적어보려고 합니다. 한 번 서두면 자신만의 문장이 되어서 문장력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연말에 모아서 읽으면 감회가 새로울 듯해요. 예쁜 글귀를 발견하면 악서에도 공유할게요. 와우 감사합니다. 그럼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진짜... 에이? 제가 처음에 내가 봤을 때가? 네. 제 이름은 마덕 응? 마덕 마덕 으하하하하 제 이름은 러블를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우 너무 예쁘죠. 와우 귀여워요. 제 이름은 손대가 엄청 크고 있어요. 너무 귀엽다. 아이구. 지가 얼굴만 달려있어요. 클리니티 노래가 낯섬이라고 합니다. 아 낯섬. 아 낯섬. 낯섬? 알죠 알죠. 네. 해봐요. 그럼 이제 크래비티의 낙성에서 듣기 시작합니다. 보통 노래 들을 때 뭐 하시나요? 갑자기 찰라TV 인터뷰 노래 들을 때 뭐 하시냐고요? 제가 가끔씩 게스트분이랑 얘기도 하고 핸드폰도 보고 만약에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라이브 중간에 전화 받으면 되는 건가요? 전화 받으면 안 되지 전화 받으면 안 되는데 꼭 어떤 사람이 전화 오더라고요 근데 거절하기엔 좀 제가 마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잠깐만 왜? 지금 라디오 중이야 시청하는 분들한테 듣는 분들한테 인사할래? 다 저리나,今天的 웨동서얼 이제 끝이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청자와 참여 내일 밤 9시 希望 여러분이 계속 FM101.3에서 오늘의 웨동서얼의 웨동서얼 아, 네, 끝. 녹음 없는 날이 없군. 빙콜라, 썰라, 썰라. 바이바이. 퇴근. 아니 퇴근이 아니라 녹음 하나 더 남았는데 거의 퇴근이죠. 배고파. 이제 9시 55분 42초. 그래서 이제 한 시간 그렇게 빨리 보냈답니다. 선샤이, 선샤이.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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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로.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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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난 내년. 칼난, 릴레캔. 이요, 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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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잘하겠지 뭐. 이제 녹음 하나 하고 집 가서 차도 마시고. TV도 보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제 이만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시 57초 아 57초래 57분이라 이제 바이바이 성찬 거 잘 봐요 제정일도 안 돼 제정일도 안 돼 제정일도 안 돼 진짜 안 돼 계속 안 돼 면 안 돼 그 귀 pцип 엄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